어 사람이 뭐 거미로 보내고 사람이 거미로 보내? 나 거미 씹으면 돼 그치? 선생님 쥐 싫다 했잖아 어? 선생님 쥐가 싫어 어? 소리가 왜 안나지? 응? 소리가 왜 안나? 야 소리 나와라 어 소리가 엄청 작게 되어있구나 스파이더 스파이더 너무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이름 뭐가 될까요? 오오는 뭐가 된다 했더라 몰라요 오오는 우가 됩니다 채연이 칠투도 하고 패드하고 있어 채연이 칠투도 하고 패드하고 있어요 아 그거 같다 뭘까요 아니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우 했잖아요 어 그거 같아요 사람이 운동적 했잖아요 맛있어 네 여기 있네 진구 진구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될까요? 스푼 스푼 그래서 얘 글자 이름이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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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네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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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이걸 그냥 거미로 나타내면 되지 않아요 음 저희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원키 멈추데 왜이렇게 M처럼 생긴 멈추데 범위같아 자 얘는 뭐가 될까요 O O는 대표 소리 중에서 O O 해도 되고 A 해도 돼 STOP 멈추다 멈추다 OK 얘는 뭘까요 자 이번엔 A, L, L 이 모여서 되는 소리를 익혀야돼 몰라요 OK 어쨌든 맞든 틀리는 읽어야지 맞든 틀리는 항상 읽어야지 아니 그럼 애초에 말하지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읽는 것보다도 맞든 틀리는 읽는게 더 중요해요 OK 좋아요 자 A, L, L은 이제 갈수줄게 A, L, L은 ALL ALL 모든 것 그러면 뭐가 될까요 스멀 스멀 펼치지마 선생님 발추지 못하니까 스멀 작은 스멀 OK 얘는 뭐가 될까요 스멀 전 스멀 아 이거 하늘 아니에요 스멀 스멀 유는 무슨 소리네요 어? 유가 없는데 여기 아 YY Y? Y는 짧은 막대기 그렇지 짤막하고 I I I I I I I I I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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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막대기 I E가 됩니다 스카이 스멀 쟘 스멀 그렇지 스멀 스멀 무슨 뜻이에요 스멀 미소 스멀 스멀 아니에요 스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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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잖아요? 달라요?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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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스케이트 좋지 스케이트죠 속도 많이 빨라졌어 스케이트 다했구요 시험치고 최연한 여기까지입니다